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하반기 체육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저번주에 보니까 신입 공채 면접 일정이 잡혀있던데 그래서 요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을 보러 돌아다니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면접딥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면접도 결국에는 운과 타이밍이 따라줘야지 합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이 회사와 내가 인연이 있어야지 저는 합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못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면접을 되게 많이 봤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경우를 겪어봤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면접 잘 보고 나왔어. 대답 정말 잘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좋았어. 그런데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진짜 누가 봐도 폭망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의 대답들을 내가 하고 나왔는데 합격한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게.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회사 입사해서 다니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본부장님이 면접을 보시면서 저를 합격을 시켜주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그때 회식 때 술 마시면서 물어봤었는데 저 왜 뽑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특이해서 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뭔가 그때는 세 보이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했던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스모키 화장으로 눈두덩이에 시커멓게 화장하고 다니고 머리도 그때 길었었는데 파마를 해서 산발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약간은 무개념이었는지 면접 때도 그대로 그냥 하고 갔었어요. 평소에 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왔던 애가 없었던 거지 이제까지 딱 봤는데 놀라신 거야. 그래서 얘 뭐지? 되게 특이하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일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면접관 분들도 이 애는 정말 우리팀에 꼭 필요한 인재다. 정말 이 애는 퍼펙트해. 이렇게 해서 뽑는 경우가 사실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얘 정도면 무난하다. 우리 팀에서 팀원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일도 뭐 적당히 잘 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저는 뽑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들어갈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일본 자기소개 팁 이런 것들 많이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도 많이 보이고 아니면 블로그 글 같은 거에서도 막 보이고 그러던데 예전에 저희 회사 포탈 사이트에 저희 회사 임홍분께서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신입 공채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갔었는데 면접을 보러 온 애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면접 스터디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면접관들도 이런 거 다 안다. 이런 식의 글을 장문의 글을 쓰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셨었는데 이런 것처럼 면접관 분들도 요즘에는 저희 팀장님도 보니까 유튜브 되게 잘 보시고 트렌디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웬만하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보들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내가 나의 스타일로 소화를 시켜서 응용하는 거는 좋겠지만 너무 100% 똑같이 판에 박힌 듯이 하면은 솔직히 면접관들은 수십 명 어떨 때는 뭐 100명 넘게도 면접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몇 번만 똑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해도 다 눈치채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센스 있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에 임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믿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당당해질 수 있고 그 당당함이 면접관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교 때 일곱 번을 면접을 받는데 여섯 번을 떨어졌고 한 번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 얘 너무 어려 보인다. 근데 그거를 자기소개 하기도 전에 그냥 저를 딱 처음에 보시자마자 그렇게 약간 혼잣말처럼 탄식처럼 이렇게 내뱉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약간 어려 보인다는 게 면접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이죠. 그때는 화장도 안 하고 다녀 가지고 되게 고등학생처럼 보였었거든요. 술집 가서 민증 검사 당하고 그랬는데 약간 면접관 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애 같은 애한테 어떻게 빅보이를 맡기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첫 번째 면접을 보고 와서 약간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얼굴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인데 다른 면접관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그렇죠? 보는 눈은 다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는 굉장히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없고 그러다가 뭔가를 바꿔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머리가 되게 긴 생머리였는데 머리도 작게 한번 잘라보고 커리어 오면 저런 나름 변신을 해보고자 그리고 막 어떨 때는 한번 똑똑하게 보이려면 안경을 한번 써볼까? 안경 한번 써보고도 가고 그랬는데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일곱 번째 면접을 보기 전에는 제가 새벽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어차피 생긴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나는 실력으로 승부를 보자 라고 해서 그때 한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면접관들이 나에게 질문할 것 같은 예상 질문들을 한 20개에서 30개? 그렇게 뽑아서 질문들을 이렇게 연습장에 다 썼어요. 쓰고 나서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또 옆에다 썼어요. 쓰다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공부를 하면서 쓰고 쓰고 나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잘 외우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알긴 알아. 내 머릿속은 있는데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면접관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볼 순 없으니까 면접을 볼 때는 내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나의 지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버버거릴 것 같다거나 막 청상유수처럼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외우세요. 외워. 그냥 전문적인 전공 지식들을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런 게 저는 면접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다음날이 제가 졸업식이었어요. 대학 졸업식이었는데 학교에 오전에 잠깐 가서 졸업장 받고 학사모 쓰고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또 면접 보러 갔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면접관분들이 면접 질문을 다 끝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봐라 라고 시간 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졸업식인데 이 면접에 오느라고 부모님께 학사모도 못 씌워 드리고 왔다. 내가 오늘 한 이 선택이 앞으로도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분들이 그때 다들 책상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한 번씩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 면접 팁들을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은 케바케입니다. 여러분 그 면접의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 정답은 없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 면접의 상황을 봤을 때 면접관이 정말 일찍 끝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안 한 게 맞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정말 면접관 입장에서 얘를 뽑고는 싶어. 근데 뭔가 2% 부족한 거야. 뭔가 좀 더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 얘가.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면접관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보시고 센스 있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구직자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고 또 구인하는 사람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녀간의 만남하고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서로가 딱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 팀에서도 요즘에 AA분을 구하느라고 되게 애를 먹고 있는데 정말 안 구해지더라고요. 혹시 AA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직하거나 아니면은 취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AA를 뽑는 자리는 TA까지 하시는 분을 구하고 있는 거라서 TA를 하실 줄 아는 AA분들 혹시 계시면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취중생 분들이나 모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